임홍준 감사합니다. 자 고향력 나훈아 오빠 보다 더 잘하는 임홍준 아이고 주 주 고향력으로 가자 임홍준 주 주 주 아우 박수 이 파이팅 정리로 오면 어서오세요 밤이 고프니 못 나와 가는 것 중에 하니 달려와 고향을 켜 달려와 고향을 켜고 우리들이 오빠 이벙준의 부영역이었습니다 오빠 아우 달려 달려 고양이들 엄마 곧 속옷을 만져준 젊은 공략려 다름이 손잡고 고개만을 널 못 못하네 윗머리 날리는 젊은 공략머리 아름다운 어머니 춤춤춤 어렸고 가라앉고 가라앉게 많은 나의 고량이여 네! 펜스그레이 이농주님의 고향력이었습니다 고마워 하다 하다 하다